왜 한세 치니까 왜 애교가 나오냐? 한번 봐야겠다. 이게 뭐야? 잠깐만요. 귀엽지? 청소해라 우리 학생들. 청소해야겠다. 맞다 이거 내가 찍어준 거야! 맞다 이거 내가 찍어준 거야! 이거 내가 찍어준 거야! 이거 내가! 내가 찍어준 거야!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다 뚫었어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여러분 진짜 준비됐어요. 일단 한세 노래 듣기 전에 한세 애교 보고 갈게요. 진짜 깜짝 놀랐다. 준비됐어요? 틀어줄게요. 제가 대표로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엽지? 청소해야 우리 학생들. 청소해야겠다. 바이바이. 그냥 Bye Bye bye. 너희 지금 이 V LIVE 보고 있으면 너는 지금 이 물킥을 할 거야. 아 아 잠깐 한지 딱 치니까 애교가 바로 나오네